슬기야, 오빠 하루라도 더 연습해서 갈게, 알았지? 어, 설마 더 찐 건 아니지? 파이팅! 파이팅! 더 조금 더 찼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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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무... 오케이, 컷! I let you know that... Winner time is about 50 seconds. 50? 50 seconds? 50? 일단 제일 어려운 게 진짜 첫 번째 단행물이에요. 첫 번째 단행물이에요. 저게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저기는 진짜 큰일이야. 내일은 경쟁이잖아요. 내일은 경쟁이잖아요. 내일은, 내일은 라이벌이지. Who is number 5? Number 5? Who is number 5 in tomorrow? 잠깐만! Are you number 5? 잠깐만! 누구야? 잠깐만, 5번이 그럼 같이 하는 거야? 있지. 5번이? Number 5 vs. I'm number 6. I'm number 6. We are running as a time. 아니지? 현무, 현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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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메인주의 경제 중심지. 아름다운 항구도시 포틀랜드. 이곳에서 멤버들은 커플 데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엇고 달리기 대해선 신체적인 호흡뿐 아니라 파트너와의 정서적 교감도 중요하니까요. 우리 kangaroo 하나. 운풋다, 이쁘다. 어? köt ouv 금방 qué? 진짜? 나 가버리고 싶어. 너무 귀찮대. 두 너의 현실을 지키지 않는다. 너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근데 너의 생각은 좋은 것 같다. 너의 행복을 지키는 것 같다. 매우 좋은 것 같다. 내일 잘 되는 거야. 내일 대회 때 진짜 좋은 결과에 1등 하는 거 아니야? 이주윤씨가 너무 잘해. 이주윤씨가 너무 잘해. 솔직히 이주윤씨가 너무 잘해. 지금부터 드려야 할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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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건 있다. 힘들지도 않고. 난 두 분 다 타봤잖아요. 솔직히 오빠가 조금 다른 체력적으로 딸려요. 솔직히 이제 할게. 딸려요. 이런 건 좋아. 아! 김치로 칠 수 있어. 스태프 변이야. 넓게 갈게. 타이파이라도. 1등 하면 집에 와.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 우리 지윤오빠. 우리 지윤오빠래요. 차트까지 붙여줬어요. 행복합니다. 진짜. 이뤄질 거예요. 복. 진심이야? 그럼요. 아! 진짜. 난 진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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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이 있어. 진심이야? 그럼요. 아! 진짜 진심이야? 나중에 딴 말하면 안 돼. 진짜 진심이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우와! 그거냈나봐. Congratulations! Beautiful! 와우 어떻게 안이 얹고 달리기 왔는데 결혼한 장면이 딱 붙이냐 이제? Happy wedding! Good night! Good night! Good morning! Good morning! 전무형이랑 뛸거니? 슬기의 마음을 훔치려는 그때? 슬기의 마음을 훔치려는 그때?